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요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 요호수아에게 말하되 예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아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이 요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구고대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보금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아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제로 멸망 가운데 조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떴을 때 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사와 간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강구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면 뭐가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절망의 소망으로 영원한 참된 해방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사신 교회 우리의 모임 여러분들이 있는 기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영적 교회죠 우리 예원교회도 교회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는 현장에 사랑을 전하는 그 공동체로 주고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일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한번 따라서 하겠다는 최고의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은 용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물건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손뻐고 증가할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교회 아래에서 이번에 이렇게 명절 기간에 멀티 캠프 필리핀 멀티 성교 캠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넘트들의 얼굴을 봐도 우리 장노님들의 얼굴을 봐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도 얼굴이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너무 천사처럼 빛이 나오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노님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렘넘트야 힘들었지? 아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막 살아서 역동력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손뻐한 생명을 전달하는 곳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익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뻐할 때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 현장 속에 역사하고 내 안에 보여지지 않은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박되고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또 나아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전달하는 현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파주 지역에서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있어가지고 전사님과 함께 캠프를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들 딱 캠프팀들이 모여 있어서 캠프를 하고 잠깐 커피숍에서 소통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잠깐 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기도를 딱 했더니 기도 딱 끝나지 마자 아무도 없는데 그 주인, 그 카페의 주인 어르신께서 여기는 정교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러시면서 막 난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예전부터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던 용어 근데 그렇게 강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이미 이분의 용어는 이미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골고가 왔는데 전도 대상자 이렇게 강계존들을 맺어놨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응답들을 막 받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어르신을 딱 찾아갔는데 우리 집사님과 찾아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매주 우리 교회의 주보를 우리 집사님이 갖다 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신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주보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교회는 다른 교회의 주보가 다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헌금 얼마 내라 못 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내라 뭐하라 이런 게 없다고 일단 거기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이렇게 이제 또 말씀 받고 성교회장 가고 보금장 하고 기쁨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다 보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그 강계에 맺고 있는 집사님을 너무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좋은 여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금을 증가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고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운동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신 이 하방의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사나는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지역의 교구에서 권사님들과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날을 그 오전에 5시 7시까지 저는 5시에 이렇게 예비 준비를 위해서 왔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팀들은 7시에 또 지역에 한 번 더 운동 캠프를 위하여서 행사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얼굴에 막 이렇게 캠프 갔다 오셨지 포로마셨지 또 회의하시지 하는데도 하나도 피곤함 없이 감사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생각했어요 이렇게 목사인 나도 기쁜데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할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그 현장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난을 정복하여 서쪽 땅을 분배할 때 갈레비 요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또 정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갈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갈렙 이렇게 하면 찬양으로 딱 떠오르는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하면 이게 정말 떠오릅니다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요수아서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요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다 라고 또한 민숙이 14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와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달랐다 여기에 히브로로 르하흑 영 성냥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냥의 충만함을 세상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온전히 따르는 자 온전이라는 것은 히브로로요 말레라는 뜻이 있어요 말레 이 뜻에는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바울사도처럼 또 하나님 내 마음의 합판자였던 아버지 다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 100% 믿음과 확신입니다 원래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이렇게 하려다가 거기에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가로치고 순종 100% 99%도 안 돼요 순종 100%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장 6절에서 8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성실한 마음 영어 성경에는 my conviction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넘어서 강한 확신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가 믿는 그냥 이런 믿음 믿음 이게 아니라요 이 말씀하는 이 마음은 강한 확신 그리고 신념 강한 확신과 신념이 바로 뭐죠?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극권한 믿음 확신을 말하잖아요 확신 확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확신 했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 네가 나의 말씀을 듣는다 네가 나를 따르는 전도제자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교사다 렘네트 썸이시다 근데 나는 너에게 뭘 원하냐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난한 땅에 12명의 장탄꾼을 보냅니다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았을 때 그냥 대충대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믿음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갖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육적인 스펙이 정말 튼튼하고 그 지파를 대표할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12명의 사람들에게 정탐화로 보내왔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적값고리에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니 그 땅은 적값고리에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땅의 거미는 강하다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거기서 안학자 손을 봤다 고인들 키가 2미터나 되어지고 정말 등치도 크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거인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니까 그 가난의 남방인은 누가 살고 산지역에도 누가 살고 해변에도 누가 살고 요단가에도 누가 살고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살고 있다 하마다 말하면 보이는 것 사실적인 것을 말을 했어요 사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인 것을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두 제자 명탄을 보냈을 때 원래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도 그 지형을 알고 싶고 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변 되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자꾸 가겠다고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어떤 눈으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앙을 하죠 열 명이 불신앙 우리가 그 땅을 치하러 가자 라고 요서와 갈레비 말을 할 때 이들은 그 땅 찾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했다고 나와요 악평하고 그러면서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많이 있다 내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그러면서 다시 원망하고 예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체질로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환경을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나 스스로를 메뚜기 나는 별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요소와 갈렙은 민숙이 1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고 옷을 찢고 우리가 다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요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현장 같이 보고 같이 갔다고 왔는데 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고백 이 결과에 따라서도요 이들의 결과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원약의 단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이 나의 눈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빼고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 큰 성 거인들 견고한 성 이걸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호수와 갈레베의 시선은 그들과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안악 사람들과 그 가난한 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약속하고 이 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또 말하게 되어지고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마음먹게 달렸다 마음먹게 달렸다 예르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아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바로 심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창세기 3장 속에 제약 가운데 사단이 주인되어서 하나님 없이 나중심 물질주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은 깨끗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착한 사람 같지만 아니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부패한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회 자리였을 때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저를 다 아시죠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 거 다 보고 계셨죠 아버지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제약을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 보일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잠원 4장 3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원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얘기서 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이 살아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깨끗함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신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말씀이신 크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한다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 내 꼴로 이거 접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흔들림 없이 오직 오직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문제와 사건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행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하면 충성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반납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정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야 내가 보는데 말이야 야 내 마음에 막 이랬어 우리 이름을 잘하죠 그죠 근데 오늘 언약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 눈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지는 문제와 사람의 말과 사건과 환경이 기준이 되진 말아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면 우리가 예스 노하면 노예요 그래서 제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면서 비난하고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아니요 누군가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보기에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크리스토가 필요하고 하나님 원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나에게 때때로는 상처를 주고 나에게 때때로 연약함을 주는 이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크리스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량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주신 원약의 말씀을 사십살엘에 받은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대도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서 했습니다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노트에 열심히 새기고 노트에 안녕하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만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마리아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목자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 자기에게 해준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누가 보금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요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넘겨줘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색이다 이게 헬라의 이 뜻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귀한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다 우리가 귀한 보물이면 확 간직했다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아주 귀하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라는 뜻의 갈망을 뜻해요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와 한계에 온달처럼 보아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찾고 찾아야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완성하다 이 뜻이 있는데요 예수 크리스토의 그 생명에 깊이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끝내신 바로 진리가 바로 예수 크리스토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크리스토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다의 뜻이 있대요 함께 일하다의 뜻 마음의 색이 다는 함께 일하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새롭게 이끄시는 것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시오 진리이시오 은혜이신 그 크리스토로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량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만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말씀이 오린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함과 충성된 갈래벽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후대까지 여호와의 기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의 역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부모 때문에 후대가 망하는 가문 가족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도록 이렇게 방치한 그걸로 인하여서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울왕도 왕으로 부른받았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 왕이 내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바뀌었죠 후대와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의 말 가치가 누가 누가 하는 말 비우심 비난 이런 게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다 잘 닮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처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상처 입었어 이러면서 화가 나고 붕 나오고 마음이 다 담아 누가 이했대 누가 저때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담아 담았는데 문제사건이 일어나면 없어 반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심 전심 지속 여우수와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우아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45년을 여우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 38년 동안에는 그 광야의 험난한 그 시간표 속에서 오직되어졌고요 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동안 그 종복 전쟁을 통해여서도요 흔들림 없이 또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지고 흰머리가 나고 이런 시간이 지났어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일심전심 지속했습니다 사실 45년의 기다림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받고요 100세 때 아들에 받고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25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면 요셉은 세계보고마의 언약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시면서 17세 예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13년이라는 세월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30살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로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속사의 역사의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도 40년에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40년이 있잖아요 45년 더 길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조금만 응답이 없으면 당장 나오는 게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내 기도를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이럴 바에는 난 안 믿는다는 언양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내가 오늘 숨을 쉬어? 내가 오늘 생명이 있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았고 지금 이 나이가 될 대로 내가 생존해 있는 이익의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언양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 그러면서 뭘 준비했냐면 영적 육적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강관하고 내 힘이 그때와 같이 이렇게 싸움할 수 있다 힘, 여기에서 힘은요 뭘 말하냐?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담력 그래서 육체적 힘과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언양의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어떤 문제, 어떤 상관없이 문제 속에서 전진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도전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싸울 만큼의 언제라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난 39세 우리 예흥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난 39세로 어떻게? 이게 짐을 씨름, 우리 목사님 씨름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씨름한 손 것처럼 이렇게 끌고 그것처럼 계속 하신다고 하셨죠? 갈렙이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어나 39세, 입술의 고백대로 그럼 우리는 몇 세 해야 될까요? 우리는 29세, 아니 우리는 19세 아, 19세는 너무 어리다, 29세 저희는 언제나 입을 해요? 우리는 29세입니다 아메? 하나님이 정말 들린대로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을 잡고 너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준비하고 너에게는 삶의 규모, 너에게는 전문성 너에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고 올인하는 게 쉽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세상의 모든 보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렸죠 그런데 어때요? 노년에는 노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가서 절하로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가늠 상태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육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영적인 가늠의 죄를 짓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도 닫아버릴 정도로 무시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아비 다이 때문에 너 때에는 망하지 않게 이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하지만 네 자식 때에 쪼개지게 하겠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후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모 우리가 어떤 호대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갈렙은요 해부룬 땅을 요구합니다 해부룬 땅 아낙산지 해부룬 땅 그 땅은 정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요 난국불락에서 너무너무 그게 막 비옥하고 막 이게 아니라요 이 땅을 왜 갈렙이 요구하냐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창세기 보면 맨 처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여기고 그러면서 해부룬 땅 안에 살아 안에 죽었을 때 막벨라구를 사서 서해로 가난한 땅에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에 돈을 주고 그 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자기의 땅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낙산지 고인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걸 정복하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아낙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4대 장막터를 통해서 지역과 그리고 우리에게 사천말씀과 권력존도와 우리가 2, 3점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안악산지 정말 강한 자가 우둔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겁내고 있지만 원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복해야 될 내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안악산지 영적인 해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영적 안악산지 발견해라 내면과 삶의 영역 속에서 사탄이 틈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안악산지가 뭐냐 은밀하게 몸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활과 습관 속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산지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안악산지입니까 아니면 헌급에 대한 우리의 안악산지입니까 경제, 습관, 체제, 관계, 직장 직장에 다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말씀 붙잡고 갔는데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들면 확!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의 정복해야 될 영적인 안악산지잖아요 맞죠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일십 년이 지속하며 내 것을 쳐서 복종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가라 할 때까지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산지를 좀 없어서 우리 교회적으로 2, 3, 5천 정도 우리가 받고 그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에 내면에, 가장에, 내 안에 이 안악산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잘라내고 다스리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고 오늘 왜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골로세서 1장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해 주시는 그 영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시는 그 현장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레베의 삶은 바로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삶이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이었고 영원한 유산을 후대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낮에 임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노님이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도 병원에 이렇게 가셔서 있는데 휠체를 타고 앉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노님이 소리가 안 나는데 자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기도했다고 아 장노님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목사님 언제 가세요 뉴질랜드 캠프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멕시코 캠프도 갑니다 멕시코 캠프도 가니까 멕시코 캠프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장노님이 내가 그걸 너무 가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너무 움직일 수 없고 아파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장노님 지금 누워서도 영적인 이 안악산지 그렇잖아요 이 육체에 이 질병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캠프 그 뉴질랜드와 멕시코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역의 보금화 지역의 풍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노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우리 전사님 통화에서 하셨던 늘 말씀이 그 장노님이 목소리가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면 내 지역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여 풍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셨대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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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따로 집 따로 교회 따로 현장 따로 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성도님들은 요하를 온전히 쫓는 우리는 우지게 하나님 앞에 양날개 펼친 것처럼 그러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